지주사 CJ가 내년에도 계열사에서 막대한 브랜드 수수료를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자금을 바탕으로 고배당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는데요. 대부분은 오너 일가가 챙겨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장지연 기자. 네, 장지연입니다. 우선 CJ가 챙기게 될 브랜드 수수료 총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? 우선 5개 계열사를 통해 내년에 941억 원을 받는다고 공시했습니다. CJ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건데 상표법당 적법한 행위지만 수수료 규모를 두고선 논란이 많습니다. 이들 계열사에서 올해는 916억 원을 챙겼는데 내년에는 25억 원 이상 늘어납니다. 제1재당이 340억 원으로 동일했고 대한통운이 338억 원으로 44억 원 늘었습니다. 브랜드 수수료 매출은 지주사 CJ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. 작년 매출은 1817억 원이었고 계열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9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.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실 시점이 좀 공교롭습니다. 지주사 CJ가 또 고배당 정책을 발표를 했다고요. 네, CJ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기 순이익의 70% 이상을 배당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앞서 2019년에도 단기 순이익이 632억 원이었는데 98%에 해당하는 621억 원을 배당해 왔습니다. 이렇게 높은 배당 정책으로 오너일가가 챙기는 돈도 두둑한데요. 지주사 CJ는 이재연 회장이 보통주 기준 42.7% 지분을 갖고 있고 우선주를 기준으로는 그의 자녀인 이경호 부사장 대우가 22.4%, 이선호 부장이 22.5%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. 특히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일반적으로 주당 배당금이 더 많습니다. 이에 따라 고 배당을 통해 오너일가가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SBS CNBC 장지연입니다.